여기 앉아있으니까 좀 둘러봐 뭐라고? 안간다고? 여기가 시원해서 여기 앉아있겠다 저 한개 백? 어 백 나도 백 한 10분 봐봐 백 아 저 시원하게 만들게요 저런 대나무숲 막 이런 데 가면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쟤 먹을 수 있지? 응 먹어야 돼 11시 10분 정도 되니까 낙원 갈비집 오산점이 좀 덮고 트리플2 무량기 서고 바로 앞 동탄 앞에서 가까운 브런치카 어디? 어디? 뭔데 이름이? 트리플2? 이게 뭔데? 프런치카 아이 잠깐만 오우 오우 오우가 있냐면 매주가 좀 넣었더니 오우 정하셨습니까? 아까 브런치 가도 땡겨서 짬뽕이던데 난 브런치 먹어볼께요 어 우리 브런치 우아하게 난 칼국수 솜이 안좋아 칼국수? 찾았어? 이게 선지에 바지락 쌌고 칼국수랑 그래서 나는 바지락을 찾았거든 아 그니까 여기 근처 현재 여기 우산 무려한 게 수aw관 맞지? 여기도 전시관도 우리 다 넣을거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